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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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고야씨 어디에요? 여기가 그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곳들이 가득 있어요 나도 지금 거기인데 아까 고야씨 맞죠? 네? 저는 별로 된 트리가 보여요 거기 있어요 내가 그리로 갈게요 찾았다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곳으로 와봤더니 고야씨였네요 다 우리는 안된대 어머니는 날 미워하고 엄마는 지석씨 싫어해요 헤어지래 우리 근데 어쩌죠? 나 지석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어디인가요 그대가 있는 PhD 123 지석씨